저 방엔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. 왜 이러세요.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저래.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. 그의 상속을 받아야겠어요. 말 좀 들어주세요. 선택을 하세요. 저 방엔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. 왜 이러세요.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저래.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. 그의 상속을 받아야겠어요. 말 좀 들어주세요. 선택을 하세요. 저 방엔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. 왜 이러세요.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저래.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. 그의 상속을 받아야겠어요. 말 좀 들어주세요. 선택을 하세요. 나의 치킨파일이 혼자 죽는 여성의 사례를 내고. 그의 상속을 받아들여야겠어요. 어떻게 보일지요.